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김훈 가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디에? 최서영TV에 오셨어요. 문길 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영원해 볼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훈 가수님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노래를 아주 구수하게 잘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오후 5시부터 할 거예요. 5시 우리 김훈 가수님 행복한 시간 보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최서영이 빛이 난대요. 맞네. 최선을 다해야 최서영이가 빛이 난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5시에 김훈 가수님과 최서영 아주 행복한 시간 함께해요. 이따가 만나요. 설명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만나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administrative 건가요 Prop? 요지회진은 감사합니다.